취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을 위해 경기도가 면접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. 경기도 청년 85%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. 최창순 기자입니다. 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시장에 뛰어든 구희영 씨. 틈틈이 스펙 관리를 하면서 지원기업을 파악하고 리역사 작성까지 준비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또 면접을 위해 정장이나 구두를 사고 오고 가는 교통비 등 비용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. 첫 면접을 보고 나서 경기도에 청년면접수당을 신청했는데 경제적인 지원에 더해 심리적인 지원을 받는 느낌입니다. 식비나 교통비 같은 것들이 되게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게 합쳐지다 보면 사실 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거든요. 그런데 경기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게 경기도 청년들을 응원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.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에게 면접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한 번 면접을 봤을 경우 5만 원이 지원되는데 한 해 동안 6번까지 최대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. 경기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면접 경험자의 77%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경기도 청년면접수당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경기도 청년의 85%, 신청자만 따로 보면 95%나 됩니다. 경기도에 있는 청년면접수당이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주고 그리고 단지 저희가 주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면접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청년면접수당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플랫폼 잡아봐에서 하면 되고 문의사항은 청년면접수당 상담 콜센터나 110 경기도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 경기주지TV 최창순입니다.